안녕하세요. 모서문 아시아프입니다. 에어리언이고요. 스티커를 아직까지 바르지 않았어요. 새거다 보니까 바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에어리언이 있고요. 이게 에어리언이 있습니다. 색깔만 다르지 에어리언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를 굉장히 큰 걸 들었어요. 그래서 벨커티이크도 큰 걸 들었고요. 키디잉크도 당장해드렸고요. 바운스라엑박스. 그 다음에 강화로 되어 있는 버전을 쭉 됐습니다. 이 동영상은 딱 1분 정도만 찍을 건데요. 이 택배에 우리 소장님께서 오셔서 버전인데 정말로 좋아요. 살짝 뒤로 이렇게 놓고 앞쪽에 그대로 들어가죠. 그대로 갑니다. 공개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 빠르니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이크와 연지만 보여줘도 어떤 정도의 파워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마무시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바로 바란스 좋고요. 오케이. 1분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